왔어요? 학생도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내놔요. 아, 저 괜찮을 것 같아요. 안에 청아 있어요? 없어요. 오늘 김 교수님 댁에 레슨 있다네요. 네. 저 지금 어디 있어요? 말했잖아요. 김 교수님 레슨. 실종 신고해요? 경찰 도움 받을까요? 당신은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? 아줌마도 공범으로 엮이고 싶어? 말해. 지금 청아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당장! 찾았네. 끝났다. 숨바꼭질. 12년 만에. 숨바꼭질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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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족 있어. 진짜 가족 있어. 가장 나는 당장 그 사람들한테까지. 여기 좀, 여기 좀 나가자. 감사합니다.